한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강주소방뉴스브리핑의 최원일입니다. 먼저 한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강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5건으로 2,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84건의 구조원장에서는 75명을 인명구조했고 1,538건의 구급현장에서는 737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남구 제2순환도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단독사고입니다.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신고됐으며 남부구조대가 출동하여 차량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는 화재 중 하나가 바로 선풍기 화재인데요. 이번에 동구개림동 한 건물에서 선풍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역 54명과 장비 21대를 동원하여 28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으며 건물 내부에 79제곱미터가 소실되고 연기 및 수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늘 위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곳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화재는 광산구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화재로 교회 서재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예배당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역 62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하여 43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남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논두렁에 경운기가 빠지고 구조대상자가 그 밑에 깔려있는 상황으로 대원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대원들은 2차 사고방지를 위해 고인목, 안전조치를 하고 유압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이번 사고는 소방대원의 발빠른 대처로 다행히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이 비탈길에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남구 지석대교 일대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밑으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먼저 도착한 평동센터 대원들이 차량문을 개방 후 운전자를 구조한 상태였으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주소방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